네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첫 번째 곡은요 저스틴 비버의 에스 롱에 주덤미라고 어쿠스틱 버전이 있어요 그거를 이 친구랑 둘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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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ose 내게 그거를 valu지 않겠군요 한 0,000,000,000 인간이 있는 것이었죠 이 세상이 inspiring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리움 해줘서 경험과 동영상 You know, girl, we both know It's a corner, but I won't take my chance So long as you love me, we could be starving We could be homeless and we could be broke So long as you love me, I'll be your planet now I'll be your silver and I'll be your gold So long as you love, la-la-la, let you love me So long as you love, la-la-la-la-la, love me, love me I've been a soldier, you're fighting every second of the day For our dreams, girl, I've been all ove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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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코로나에 있는 거에 잠을 잤어요? 땀이 막 너무 나네요 네 여러분 다음 곡은요 이제 아 감사합니다 얼굴을 붙여요 땀 가고 천국으로 헤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곡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테이 형이랑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세계로 스테이지와 테이 상도 이시에 하러 부탁드립니다 복부요리 기다려주세요 나와주세요 학습 부탁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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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안녕하세요 아 그 무대 인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스터미스터 지금 메인보컬로 활동 중인 한지연 태희라고 활동장 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네 미스터미스터의 막내 재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각고에 나한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도와주려고 나왔습니다 나 마이크 하고 있어 너 이게 제 마이크 뭐야 네 곡 명숙이 할까요 아 아 아 다음 곡은 네 크러쉬의 헤이 네이비라는 곡입니다 신나는 노래니까 좀 몸을 흔들어주세요 카라더우 좀 또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마이크 좀 키워주세요 이거 뒤에서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그 저희가 이제 기부하는 고객님께서 네 이렇게 고객님께서 마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할까요? 할까요? 렛츠고 렛츠고 가봅시다 렛츠고 딥 뼈 받았지 이때 일어나서 그래 걸 가지고 싶은데 너무 시력적인 면 난 다자고 너를 잃을 수 있는 사람 이때 결국 이 컴백으로 멈추고 내 맘을 받아줘 내게 이메일 나 마 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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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